요거는 국인가? 국인가? 국? 주? 국이 뭐예요? 국이에요, 국 뜨거운 물? 네, 뜨거운 물을 끓여서 구운 거에요 아, 가동의 갓김치입니다 여기다 물만 보면, 국 끓더라구요 아, 어디 한국에서 가져와줬어요? 일세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생이 여행다니면서 오,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게 물만 보면 되는 거에요? 물만 보면, 된장국 비슷한 맛도 나고 총장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아, 한국 손님들하고 수출을 넣으면 이렇게 아, 그럼요 아, 힌트 얻었네 다른가봐요 아, 얘는 메뉴가 달라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재료가 재료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거밖에, 물 조금 부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부세요 조금씩만 보면 되더라구요 반만 보면 되겠네 네, 반만 보면 되겠네 네, 이렇게 조금 더 부셔도 되고 됐어요, 그 정도까지 그치? 그 한 사람은, 묽게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부어서 먹고 금방 보내거나 이게? 네, 그 자리에 즉석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리게 해야 되지? 바로 퍼지네 아, 이거 완전 즉석식품이네요 숲도, 숲도 막 안 빠른데? 큰 숲 같은 거 야잔리콤 아, 드디어 또 가래가 등장입니다 양치잠 양치잠 버릇 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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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재료로 하는구나 이건 뭐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거 그 자리 댁 만들려고요 대나무하고 지금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어! 수현이 다 틀어내여 오케이 세 번 앞으로 오구멍 때 보고 와 이게 닭동입니다 닭동 대비를 가져왔고요 두 분도 청소를 하고요 공사로 나온 시멘트 찌꺼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공사로 나온 시멘트 찌꺼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세골 말레 아이 러비요 말레 아이 러비요 빠졌구나 빠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뒤에도 아버지 닮아 잘한다 현재 이쪽에는 저기서부터 5m만 우리가 묘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육묘장이죠 현재 육묘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다시 브릭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울타리용 울타리 윗부분에 올라갈 브릭입니다 오늘 찍어내는 브릭은 이렇게 구멍이 3개나 있는 브릭을 찍어냅니다 모래가 없어서 집지부연에 흙을 파서 이 모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막마을에 좋은 것은 모래는 마음껏 사낼 수 있다는 것 천지의 모래니까 이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물을 떠서 만들고 있고요 길을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들도 여기를 구경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김선생님과 대나무 홍선생님이 열심히 육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벽을 이용해서 한쪽은 자연적인 염소를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지금 이쪽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모래를 파다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구 구하기 힘들어 아 삽질정신 삽질정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삽질정신이란 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요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삽질정신으로 쎄준 어깨 구급지 구급죠? 아 힘이 작성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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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으 으 으 으 으 테비를 먼저 깔아야 되나요 아니 일단 를 과태문데 그는 더 자세가 먼저 맞춰라 가성마려 해기 좋습니다 도라이 되요 으 쩔 아이디아 으 양계장 에서 특별히 가추문 제작한 탭입니다 닭동 탭입니다 으 으 으 뱀 봉일 너무 잘하는데요 아 뱀 봉일 좋습니다 어깨 쏟아라 땡큐 땡큐 으 으 으 으 o o k 4 으 어 이제 먹으러졌습니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을 구분해서 육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센터로 길을 만들고요. 양육프로 육류 배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시는 여기가 사막마을 대나무 심기. 물론 대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심습니다. 사막마을 나무 심기의 전초기지입니다. 가장 센터인 육묘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육묘 배드의 모양이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디를 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이 칼은 이제 유목민들이 차고 다니는 꾹꾹 이라는 칼입니다. 이걸로 다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이걸로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농사용으로 지금은 변해서 좀 쓰고도 쓰고 있습니다. 중간 한 퇴비가 이리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거죠. 아 몇시? 아 지금 또 우리 야야가 떼를 주네. 주변에 가시나무를 쳐서 세탁근 아주 웅장하게 치네. 지금 되게 높습니다. 나무가. 이런것도 없어가지고 구하는데 애 먹었어요. 이걸 세르라고 하는데요. 이천이 아주 비쌉니다. 비싸도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 상당히 질기네. 이게 부드러운게 아니고 아주 질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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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이 아주 질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약 15메달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항상 진행중입니다. 저기서 블록을 찍어서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현재는 육묘장을 줄였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이걸 키우고 이 전체를 육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15메달 그리고 저쪽으로 6메달 육묘장 면적이 제법 되고요. 여기서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주려고 아따야 가져왔네. 아따야는 먹을때마다 맛이 좀 다릅니다. 풀을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나나를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설탕을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맛이 달라요. 공개장 역시 키우는 semicondu그레 cable Mecheon 그때 박isti해준프로 내 페인트arto 보는 중 movement 면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콸에 있는 카페인 français 그걸 마치고 나면은 모르가 나나를 심어 주겠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한국 팀을 올때마다 맛있게 아따야를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맥시모르, 맥시모르 일라는 팀들도 아따야를 지금 마시고 있고요 아따야, 세봉! 아따야, 세봉! 세봉! 예 으 으 이거 나눠 아 아 아 에 예 예 으 아 예alles 최종적으로 우리 역 쪽에 는 우 늘 만들 예정입니다 아멘 아 멸트라봐 자, 끝에. 맹인 보이 강무. 마스. 강무, 응응. 마스, 11 마스. 11 마스? 응. 아, 안해, 프로젠트? 응, 안해, 프로젠트. 아, 언제 마스? 11 마스. 11 마스. 네. 10 마스. 10 마스.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강릉을 들여서 파인트에 11 마스. 1 마스. 4 마스. 4 마스. 5 마스. 4 마스. 4 마스. 5 마스. 들어가게 지가 못 들어가게 또 땅을 파고 매설을 합니다 아 지 많아요 아 아기 잘 본다 마마드보이 아 아 아기 놀이터네 장난감이야 안녕 조리조리 무식한 지금도 뛰어다닙니다 지금 체력이 지금 빠질 시간 인데요 벌써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거의 외각이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가운데 수평만 맞추고 물을 한번 듬뿍 주고 태비에 닥동 태비에 가스를 약 한 이틀정안 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종자를 파종할까 합니다 우리 역시 모루가 일 잘 합니다 모루 세봉 드라바이비행 중간에는 중간에는 이걸 딱 놔서 흙이 안 무려지게 하면 아 예술이다 지금 물을 가둘 간막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바이비행 호노 상대 상대 아랑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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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르도 동의했어. 소장님은 현장에서 일을 안하시죠? 안하시죠. 한 번에서 만나요. 모르도 동의했어. 모르도 동의했어. 모르도 동의했어. 모르도 동의했어. 옆으로 다나 아프지 뭐 없는끼면 옆으로 그렇고 또 이렇게 옆으로 한 단아프지 보기 좋게 했네 보기 좋아요 그럼 그것도 안내려? 모르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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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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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었습니다 아 정말 멋지게 익었습니다 이 초밥 품종은 크림슨 스윗이라는 프랑스 품종이구요 이야 기가맞습니다 기가맞아요 잘 골랐다 아프지? 이야 수박 진짜 잘 골랐네요 네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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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